우리 태빈이는요. 시험 전날 교과서 한 번만 읽으면 정규 1등을 하던 엄친아예요. 아이쿠가 무려 142라서. 142? 심장이 142인데 어떻게 아이쿠가 142. 얼마 전에는 펜트하우스에서 민혁이로 탈약을 했는데요. 민혁이 생각했지? 너무 잘하고 있죠, 요즘에. 제 남사친 배우 이태빈 씨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태빈이라고 하고요. 제가 예능이 두 번째에 나오는 거라서 조금 떨리는데 잘 부탁드립니다. 민혁이, 민혁이! 이제 알았어요? 기억나죠? 교복이 있고, 교복이. 이미지가 확 다르네, 또. 그러네, 완전 다르네. 노래하고. 아유, 우리가 팬이에요. 감사합니다. 아유, 민혁이 팬이야. 자기소개하는데 이렇게 또 끼어들어. 이제 알고. 찐팬인데. 아, 그래? 이태빈 씨의 소개 부탁드립니다. 우리 희정 누나는요. 2000년 드라마 꼭지에서 원빈 선배님 조카로 나와서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한 몸에 받았어요. 최근에는 달이 뜨는 강에서 여전사의 매력도 보여줬어요. 데뷔 후부터 지금까지 연기 외길만 걸어온 제 여사친 배우 김희정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희정입니다. 저번에 스페셜 MCA였어요. 맞아, 맞아. 이 자리!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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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, 달아자리 치고 들어오려고 그랬어요. 알지, 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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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발표 출연인데요.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